여기 까만 그림 있잖아, 걸어가는 거. 다시 그림 빼라고. 자, 요 맨 끝에 가. 아, 김창규 빼. 김구라 빼고 김용만 빼고 강호동 빼고 윤석이 남겨놓고 정영돈 빼고 박경림 빼고 조정민 들어가고 유재환이 들어가고 김요한이 그다음에 우석이. 남아있는 애는 철우, 한철우 들어가고 그래서 완전히 바꾸라고. 바꾸고 그 방탄의 그 누군가 걔? 진이? 진, 진을 넣어. 방탄 진이요? 네, 그럼 일단 나랑 함께 휩쓸을 같이 했어요. 브라인이 들어가기 생각보다 쉬운 거 한 번만 프로그램 같이 하면 다 들어가겠습니다. 그게 아니고 한 번 하더라도 기억에 남는 애들 있잖아. 아, 기억에 남는. 진은 기억에 남는다고. 왜냐하면 그 진은 같이 삼성동에서 함께 휩쓸을 했어요. 그래서 실패했어, 호동이는. 방탄 소년 둘이 나왔는데. 나는 진이하고 성공했어요. 그러니까 진이 규라인이지. 진이 기억해도 공립이 남아져? 남아 있지. 아, 참. 통화는. 통화는 안 되지. 아니, 넣어 그냥. 아, 진 넣으라니까 여기 누구 김창기를 잘라내고. 와, 다 된데 그러면. dat이 귀 기쁘다. 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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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해.